아아... 다음 주에 넣었잖아. 왜 안 돼? 아... 해야죠. 다음 주에 넣었잖아. 아, 진짜 안 돼. 이것 좀 아이디어. 어... 이게 마감이에요. 이거라고. 다시 펴고. 다시 해야죠. 마음을 다 놓고. 친구들이 물어봤어요. 평일을 약속 못 잡냐고. 망고래, 망고래. 저희 엄마도 오셨대요. 정말 연기 잘한다고? 엄마 연기 아니에요? 엄마... 정말 힘들었지? 아닙니다. 물론 저는 참 좋은 직장이에요. 아... 으흐...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